여러분 여기 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요약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45억년 전에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정말 45억년 되었나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엄마에게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끊임없이 학습을 시켜야지만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45억년 됐다고 말하면 그것을 들은 학생들은 지구가 45억년 됐다는 그 말을 의심 없이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맞겠지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가르침이란 무지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45억년 전에 만들어진 이래 계속 변화해왔다.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역시도 계속 진화해왔다. 여러분 이 진화, 진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묘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진화를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말하겠죠? 진화 말이에요 진화. 진화 몰라요? 저는 물어볼 것입니다. 무슨 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어에는 6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의 의미가 뭘까요? 이 6가지의 의미는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우주적 진화로 주장하는 시간, 공간, 물질의 기원이 빅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시 화학적 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이 뻥하고 수소와 헬륨을 생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원소들은 어디서 생겨났죠? 설마 우라늄이 수소가 진화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화론자들은 융합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융합 있잖아요. 별에서 융합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융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철 다음의 원소들은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원소들은 빅뱅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닭과 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이 있으려면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소가 있으려면 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먼저였던 거죠? 혼란스럽죠? 이 문제는 별의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실제로 아무도 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도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별이 폭발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며 큰 것은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별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약 별을 한 개의 작은 구슬알처럼 소유할 수 있다면 지금 세계 인구 수를 계산해 봤을 때 우리는 각각 개인 한 사람당 대략 11조 개의 별을 한 사람씩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정도로 별이 많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우리가 천체 만환경으로 볼 수 있는 별들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저 멀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은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별의 개수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은 별을 소유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유기적 진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기적 진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기적 진화가 뭔지만 잘 알아도 진화론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기적 진화,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비생명체로부터 생명이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 어떤 확실한 실마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그 물질들이 생명체가 없는 상태 이를테면 플라스틱이나 철 같은 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던 유명한 밀러의 실험도 역시 생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유명한 밀러의 실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 밀러 자신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백했는데요. 이 밀러의 실험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대진화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진화,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대자가 붙은 이 대진화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 구조를 가진 동물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종류의 동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놓고 진화론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형태적 변이는 실제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적인 변화는 절대로 진화를 뒷받침해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가 서서히 바뀌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부로 숨을 쉬는 동물이 갑자기 폐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서 피부와 폐로 동시에 숨을 쉬고 그러면서 점점 기존에 피부로 숨 쉬던 구조가 점점 사라지고 폐로만 숨을 쉬는 단계로 가는 어정쩡한 구조적 중간 단계 즉 구조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0%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시간이 지나고 90%는 피부로 숨을 쉬는데 그동안 아주 불안정한 폐가 생겨서 그것으로 나머지 10%의 숨을 담당하고 또 긴 시간이 지나서 80%를 피부로 호흡하고 조금 덜 불안정하게 생긴 폐가 나머지 20%의 숨을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것이 불안정하게 아주 서서히 생기고 바뀌어야 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관찰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면적으로 쉽게 말하면 즉 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어정쩡한 장기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지구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생명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생명체는 형태적으로는 조금 어정쩡한 모습 즉 돌연변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는 몰라도 구조적으로는 모두 완벽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많은 돌연변이는 발견되었지만 그 어떤 돌연변이도 이익을 주는 돌연변이는 발견된 적이 없으며 또 그 돌연변이가 몇 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원래 갖고 있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화론자들이 형태적 증거만 찾아 놓고 진화를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멸종한 생명체를 발견하고 형태적으로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그 중간 단계 즉 빠진 고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증거는 형태적 다름 단적인 예로 지느러미가 점점 발 모양으로 변해가는 생명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화는 관찰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느러미가 점점 발 모양으로 변해가는 모습 같은 생명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화는 관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단지 형태적 변화만 관찰한 것이지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에 단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태를 지닌 동물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구도 개가, 개가 아닌 다른 것을 생산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큰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항상 개가 나옵니다. 개가. 여러분, 개와 늑대, 코요테는 같은 염색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와 늑대, 코요테, 딩고는 교배가 가능하고 서로 교배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로는 마치 늑대가 개로 진화된 것처럼 교묘하게 따로따로 분류해놨습니다. 하지만 개가 염색체 숫자가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는 절대 교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애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진화론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5살짜리 아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걸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개, 늑대, 코요테, 바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가 다르죠? 이 문제는 아마 초등학생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화로는 모든 생물은 바위의 배양액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진화로는 우리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바위의 배양액에서 시작된 거라고 진화로는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조상은 바위인 것이죠.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게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 종의 기원. 자 여러분, 개와 늑대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지만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종류와 종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생식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새끼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죠.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를 해서 라이거를 만드는 것과 혹은 늑대와 개가 교배해서 늑대개를 낳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류와 달리 종은 똑같이 생식적 교배가 가능하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들을 굳이 분리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종류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혹은 늑대와 개가 같은 종류지만 종으로 따지면 서로의 형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종이 아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도 종이 아닌 종류대로 종류대로 넣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다윈은 종류라는 말을 은근슬쩍 종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진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종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종류 안에서. 종이 아닙니다. 종류 안에서. 즉 생식적 교배가 가능한 애들 안에서의 다양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진화라는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았는데 딱히 딱히 이 아이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딱히 크게 닮지 않은 아이가 낳았다. 이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여러가지 모습의 후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긴 털, 짧은 털, 긴 다리, 짧은 다리, 큰 눈, 작은 눈 등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화론의 주장 중 이 소진화라고 하는 것 이것 말고는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실한 증거나 확실히 관찰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관찰된 것은 오직 소진화 단 하나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진화라는 단어를 붙여주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소진화만을 갖고서 진화론을 설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결국 진화론은 순전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 이렇게 단순히 정의함으로써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얘기했던 소진화에 관한 증거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관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진화론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조도 아니고 생김새만 조금 변화된 것 같은 것을 봤다고 그게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새로운 생김새를 갖고 있는 자식도 진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진화 증거들만 가지고 마법적으로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선생님들은 짜 맞춰서 교육을 합니다. 저는 학교 과학 수업에서 확실한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확실히 관찰할 수 있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과학 그런 과학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연력학 법칙 같은 것들이요.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물질은 저절로 생성되거나 아예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칙대로 과연 물질이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살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것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물질을 만들었거나 두 번째는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듯 누군가 세상을 만들었던지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든지 즉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며 창조되지 않았다라든지 만일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은 누군가가 어느 날 상상해 본 것입니다. 즉 관찰되거나 증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론을 믿는 교수의 일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는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버클리 대학 교수가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 이 대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대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교수와 창조와 진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버클리 교수는 진화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맞습니다. 버클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려면 그러셔야 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진화를 믿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버클리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세요? 그거는 빅뱅으로 생겨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학 교사라면서 빅뱅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단 말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빅뱅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빅뱅을 믿습니다만 저의 빅뱅은 선생님 빅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빅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저는 저의 빅뱅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클리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18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참 정말 긴 시간이죠. 우주의 모든 물질이 정말 많은 물질이겠죠. 글자에서 사용하는 마침표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는 하나의 아주 고밀도, 고온의 지점에 점처럼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마침표보다 더 작은 점에 모였다고요? 와, 엄청 무겁고 복잡한 점이었겠네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억 년 후에 언젠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시 조그만 점으로 응집될 텐데 이 점은 문자 끝에 있는 마침표보다 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빅뱅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은 800억 년에서 천억 년 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과학 교과서에는 이런 말도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뭔가 생각나는 건 없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재미있는 말 중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가 무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글을 작성한 분이 똑똑한 것일까요? 이게 과학 교과서에 과연 실려도 되는 말일까요? 참 이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쓰기를 물질과 에너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간과 시간도 사라진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거대한 폭발에 의해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여러분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뻥 폭발했는데 우리가 생겨났대요. 그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폭발한 것은 지름이 2에서 3광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꾸기를 아니다. 2억 7천만 마일이었다. 또 그 다음에 말을 또 바꾸기를 아니다. 7100만 마일이다. 근데 계속 바꿔요. 그렇게 점점 더 작아지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폭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디스커버리에 써있기를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우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폭발로 왔다. 제로, 무로부터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더 많은 물질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진화론자인 알란구스에게 물어보자. 그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알란구스라는 사람은 진화론자인데 그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어요. 알란구스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지극히 작은 점에서 진화했을 수 있다. 그가 또 쓰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 우주가 말 그대로 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점에서 왔는데 이 점은 무에서 나왔답니다. 과연 이걸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과학 잡지에 싫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 다시 앞에 얘기했던 버클리 교수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그 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200억 년 전에 태양계의 모든 먼지가 먼지가 이 점으로 끌려왔는데 이것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전. 근데 이게 점점 더 빨리 회전하다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그게 빅뱅입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조각들이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서 은하계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별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뭘 더 알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200억 년 전에 먼지가 다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었고 그 덩어리가 회전해서 빅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지도 물질인데 그 먼지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무엇이 그 물질을 만들어낸 건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럼 혹시 만약 제가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선생님 또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쵸? 이렇게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선생님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바꿔 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는데 그 빅뱅을 만들어낸 물질인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서로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저는 태초의 하나님이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선생님은 태초의 먼지가 라는 것을 믿는 거네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창조로는 종교적이고 진화로는 과학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둘 다 종교적입니다. 뉴스 미디어는 이런 것들을 과학과 종교의 대립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과학 대 종교가 아니라 두 종교의 대립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종교적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든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진화론이라는 종교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세금 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창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던 진화론자는 그 빅뱅을 일으킨 먼지, 즉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우주의 수많은 법칙들은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우주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배를 받지 않겠지만요. 어쨌든 우주에는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중력, 원심력, 관성, 보일의 법칙, 연력학 법칙, 코울의 법칙 등 이렇게 우주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칙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들은 왜 진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중력은 항상 일정할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작은 점이라는 기계를 돌릴 가스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말했죠. 물론입니다. 딴 거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황당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 질문에 알려주신 것 없이 모른다고만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선생님 사는 동네에 회전 놀이기구가 있나요? 여러분 회전 놀이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놀이터에 막 돌아가는 기구 있잖아요. 애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돌려서 토하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다 아시죠? 뭐 어쨌든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동네에는 그런 회전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 사시죠. 회전 놀이기구에서 아주 중요한 과학법칙을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초등학생 아이들을 회전 놀이기구에 태우고 미식축구 선수들을 시켜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이것을 시계방향으로 돌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이들을 회전 놀이기구에 태우고 돌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1단계에서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때는 아이들이 자극이 없기 때문에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더 빨리요. 더 빨리. 더 빨리 돌려주세요. 1단계에서 48km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2단계에 돌입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기구를 꽉 움켜쥐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96km에 이르게 되면 3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아이들은 살기 위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 그만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요. 조금 끔찍하지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더 돌려봅시다. 그렇게 시속 160km가 되면 4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이들은 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날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이기구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날아갈 때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시죠? 나무나 전봇대나 차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에 부딪히는 것 같은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회전하고 있던 물체가 부서지면 그 파편들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 저도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했듯이 우주가 회전하는 점에서 큰 폭발로 시작되었다면 왜 어떤 행성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태양계에서 이미 3개가 그렇잖아요.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왜 알려진 91개의 위성들 중에 8개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왜 목성, 토성, 해왕성에는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위성들이 있죠? 왜 해는 98%가 수소나 헬륨인데 왜 다른 행성들에는 왜 1% 미만의 수소와 헬륨 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다 빅뱅에서 왔다면 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너무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것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은하계는 전체가 반대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이것들이 거꾸로 돌고 있는 거죠? 그가 되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가 질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의 오류,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자막 breathing 세 번째 연구의 223 誇張 세 번째 연구의 사회 세 번째 연구의 40년 눈이及 Homijo 進상 일상 displayed 뱅 세 번째 연구의 57